3개 더? 야, 또 있지? 큰 잎이 또 있나? 몇 개 했어? 어? 3개 있잖아. 8개. 저기 8개. 저 죄송한데요.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10개예요. 아, 다. 그러니까 3개가 못 나오고 2개밖에 못 나오는데 괜찮으신가요? 그럼 2개 2개만 해도 돼요. 매진이에요? 그럼 저희가 이걸. 끝이요. 장사 다 했어요, 이제 오늘. 진짜 가셔야겠네. 네, 감사합니다. 빨리 가겠습니다. 아, 내 기분은 아니에요. 어머, 어머. 2개만 준비하겠습니다. 아, 네. 그러면 2개로 품절인 걸로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립이 매진이라고? 진짜? 뭐야? 안 됐잖아. 아, 준비해둔 게. 그래서 저의 11개 중에 딱 1개는 제외하고 10개만? 2개만 더 해서 총 10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근데 벌써 1개 다 먹었어. 나 지금 컨트롤 찍었는데 뭐야? 왜 다 왜? 누가 왜 이래? 나 최대한 맞추고 있는데. 나 혼자 갈린나? 살려, 살려. 살려, 살려. 아, 너무 맛있는데? 응. 나. 나.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분은 일 만 일 만 열심히 하는. 맞아요. 맞아요. 대박이다. 다 먹었어. 그 많은 걸 다 먹었어. 으응. 우와. 대박이다. 많았다. 나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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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위에다 끓인다 봐. 그치? 비주얼이 올라가네. 아 눈 자리가 없네. 주세요. 주세요. 나왔다. 나왔다. 2개 다 나와서 총 10개 다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우와 진짜 찢었다. 찰순이 지금 먹어줘요? 지금 먹어봐도 돼요? 살짝 담궈가지고. 지금 먹어도 되나요? 저 먼저 갚지 마. 난 살짝 더 담글게. 얌얌얌얌. 얌얌얌얌얌. 이거 담궈야 될 것 같은데 이거. 맛있어? 우아 근데 저 차슈가 주니까. 달 백회 고기가 들어간 마라탕은 처음 보는데. 담백해 보인다.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마라탕 괜찮은데? 응 난 마라탕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어 국물 먼저 마셔볼게요 마라탕은 국물이긴 하지 와 진짜 꿀조합이다 이거 둘이 산내려가지 어제 술 마실걸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마라탕 괜찮은데?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마라가 맵지도 않고 딱 좋네 마라가 너무 진하지 않아서 말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호불호 없이 먹을 것 같아 수다도 떨어지질 않네요 조용하게 아주 수다 수다 지금 한 마디 했었죠? 오늘 네 맛있어요 약간 마라탕인데? 약간 짬뽕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 아 이 정도라는 거죠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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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